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도중 아이들이 단상에 또 올라왔습니다. 교황은 아이들로부터 두려움 없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교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과 세대 변화 등으로 군장병들의 종교활동 참여가 크게 줄었습니다. 천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단과 군당국이 새로운 군종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